안녕하세요 이시브레커 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스마트폰을 루팅을 해서 전원이 연결되면 자동으로 켜지고 그 켜진 후에는 자동으로 내비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.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한 기종은 갤럭시 노트3 SK텔레콤 버전입니다. 제품명은 SMN900S 입니다. 스마트폰 루팅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. 유심칩이 있는 메인폰은 절대 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반드시 유심이 없는 공기계를 이용하시고 루팅하는 과정에서 다시는 스마트폰을 못쓰게 될 수도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. 저와 같이 노트3 정도의 스마트폰으로 해보시길 권장드리며 결과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루팅을 한 스마트폰에서는 절대 은행 어플은 설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루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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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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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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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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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